Hi everybody! It's Sophia Essence English.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5강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택근무 관련해서 우리가 비대면 화상 미팅, virtual meeting에 자주 쓰는 이런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 거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게 된 이런 단어들 먼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처음 거 보시면요 people started doing everything on zoom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만한 그런 단어들이지만 그래도 let's go over 한번 쭉 보도록 하죠 google slides 왼쪽 상단에 google slide 라는 표현이 보이실 거에요 영어에서는 이게 복수로 나올 때랑 단수로 나올 때랑 조심하셔야 되니까요 하나일 때는 a google slide 복수일 때는 google slides 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단어 밑에 보시면요 virtual breakout rooms 우리가 중간에 소규모 룸으로 이렇게 나누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breakout room 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상의 형태니까요 virtual breakout rooms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상의 이벤트는 행사는 virtual event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참 이렇게 교육환경 제가 사실 하고 있는 지금 이 일도요 virtual class 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도 virtual 듣고 있죠 우리 virtual class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미팅 형태를 이제는 recurring meeting 을 가상 현실에서 쓰고 있는데요 네 이때 보시면 recur 하면은 다시 계속 발생되다 occur 라는 동사 아시죠 recurring meeting 하면 계속 반복해서 규칙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미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mute and unmute 이 표현도 아마 아실 거예요 마이크를 꺼놓는 거 무음의 이런 뜻이죠 mute 그 다음에 이게 동사로도 쓰인다는 거 그 다음에 unmute 하면은 mute 를 푸세요 즉 마이크를 켜주세요 이런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creen share 는 당연히 스크린을 같이 공유하는 걸 얘기하죠 예 이거 명사 동사 다 씁니다 그 다음에 video call 화상 통화고요 speaker view 하면 이제 말하는 화자가 호스트가 얘기하는 게 크게 나오고요 gallery view 하면 전체가 쫙 다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그래서 speaker view and gallery view 라는 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표현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언제인지 알려주는 거 reminders 이런 것도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google calendar 이 말도 아실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공유해서 이렇게 편집 기능이 있는 온라인 툴 같은 거 구글 슬라이드 같은 거 보고 우리가 editable 온라인 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폰을 줄여서 그냥 마이크라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zoom fatigue 란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사실은 virtual fatigue 랑 똑같은 말인데요 Have you guys ever felt zoomed out? 아 되게 끝나고 나니까 피곤해 zoom meeting에 너무 집중하다가 사람들이 되게 피곤할 때요 우리가 spaced out 이란 말도 써요 근데 zoomed out 이란 말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I'm really zoomed up 이러면은 아 나 zoom meeting 오래 하고 완전 지쳤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웃긴 단어를 써 놨어요 밑에 단어가 아니고 문장이네요 보시면 Oh no not another zoom Oh zoom meeting 또 해야 돼? 하고 이제 불평하는 거죠 요즘에 많이 들 수 있는 그런 단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제가 재미로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zoom fatigue 라는 이런 신조어를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처음에 virtual meeting 시작하고 나서요 여러분 마이크 켜주세요 이런 표현 많이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때 please unmute your mics 이렇게 해도 괜찮지만요 I would like to ask everyone to unmute your mics 이렇게 하면 조금 더 공선하고 더 포멀하고 격식이 있고 예의바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tpo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I would like to ask everyone to unmute your mics 네 여러분들 마이크 좀 이제 지금 켜 주시겠어요 아마 인사 시키려고 하겠죠 unmute 이니까요 그 다음에 갤러리 뷰에 들어가신 다음에 마이크를 켜세요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할까요 밑에 보시면 Get into gallery view and unmute your mic Get into gallery view and unmute your mic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반대로 비디오는 계속 켜 두시되 아 마이크는 반대로 꺼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또 시작할 때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때는 keep your video on but please mute your mic 이러면 되겠죠 keep your video on but please mute your mic 이렇게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 뭐 요즘에 하다 보면 아이들 소리도 들리고요 이렇게 조금 소음이 집에서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사실 조금 있어도 괜찮아요 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죠 뒤에 소음이 있어도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마이크 잠깐 켜주세요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또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Don't worry if there are any background noises Don't worry if there are any background noises 괜찮아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표현은요 이름 좀 바꿔주세요 디스플레이 하는 이름 좀 바꿔주세요 라는 표현인데요 저한테도 실제로 많이 일어났는데 컴퓨터를 아이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 이름 제 이름 다 이렇게 혼용이 돼가지고 저도 중간에 이제 프로페셔널 미닝이었는데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자기 이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표현 같이 해보시죠 이름 좀 바꿔주세요 Please change the display name Please change the display name 그래서 change the display name 이라는 구동사를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virtual meeting 하면서 이제 안내하는 거죠 인스트럭션을 주면서 자기가 어떻게 뭘 만들었는지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에서 슬라이드 몇 개를 만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I created several slides in a Google Slides presentation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하나죠 이럴 때 많이 실수하는 게 관사인데요 예 프리젠테이션이 하나면 꼭 관사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 들어갔죠 그래서 in a Google Slides presentation 그래서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제가 몇 개 세브로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두 번째 bullet point 넘어가시면요 제가 여러분과 그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공유할 거예요 I'm going to share that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with everyone 네 저랑 다시 한번 발음 같이 연습해 보시죠 I'm going to share that 구글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 with everyone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bullet point 보시면 제가 구글 캘린더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이벤트에 이 이벤트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요 I invited you to this event using Google 캘린더 and other channels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이제 I invited you to this event using Google 캘린더 and other channel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bullet point 보시면요 여러분들은 미팅 중간에 가상의 소규모 룸으로 가실 거예요 아까쯤에 우리 breakout 룸 배웠었잖아요 이거 써서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죠 You are going to virtual break up rooms in the middle of this meeting 그래서 in the middle of this meeting 하면 미팅 중간에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발음 따라해 보시죠 우리 You are going to virtual break up rooms in the middle of this meeting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virtual meeting 하다가 보면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다음 클라스나 세미나 워크샵이 정해져 있을 때는요 그래서 미팅 끝나기 5분 전부터는 이 소피아라는 사람이 countdown timer 그래서 이렇게 그 스크린에 뜨죠 디지털 클락처럼 countdown timer를 스크린에 공유하도록 할 거예요 이런 표현을 같이 해 보도록 하죠 우리 I am going to have Sophia screen share a countdown timer when there are less than 5 minutes remaining 그래서 less than 5 minutes remaining 남아있는 시간이 5분 이내일 때부터는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쯤에 speaker view랑 gallery view라는 걸 배웠잖아요 이 표현을 사용할게요 제가 speaker view와 gallery view 를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보죠 I'll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speaker view and gallery view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witch back and forth back and forth 왔다 갔다 그죠 switch back and forth 이거 아주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business english 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항상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 구동사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해 보시죠 I'll switch back and forth between speaker view and gallery view 네 세 번째 bullet point 보실게요 제가 채팅창에 자주 reminder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reminder 하지 않으면 어 나 gallery view만 계속 보고 있다가 speaker view 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냥 세팅을 딱 정해놓고 그래서 채팅창에다가 어 이제는 speaker view를 보세요 하고 알려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이런 reminder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네 같이 발음해 보시죠 I'll send occasional reminders to switch in the chat I'll send occasional reminders to switch in the chat 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구글 슬라이드와 같이 편집이 가능한 공유 온라인 도구를 잘 사용해 봅시다 이런 거 먼저 한번 써볼게요 Let's use a shared editable online tool such as Google Slides 이런 표현도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묘사할 때 손으로 뭐 digital drawing 클래스라든가 어떤 거를 묘사하는 그런 클래스 안에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좋은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하실 일은요 줌 스크린 상단 코너에 오른쪽 손을 이렇게 놓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하고 싶다면 The first is to put your right hand in the top corner of your zoom screen like this 이렇게 표현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상단 코너는 영어로 In the top corner 이러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하단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n the bottom corner 그죠 그 다음에 스크린 중앙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In the center of the scree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The first is to put your right hand in the top corner of your zoom screen like this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세 번째 bullet point 같이 읽어보죠 우리 The second is to put your left hand in the bottom corner of your zoom screen like this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유용한 표현이었죠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게요 인터넷에서 무료 음악을 찾으세요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가 아주 좋은 도구가 될 거예요 소스가 될 거예요 이런 표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상 미팅에서 음악 업로딩 할 때 설명을 해줄 때 어떻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인스트럭션을 줄 때 아주 유용한 영어 표현이 되겠죠 Find some free music on the internet YouTube audio library is a good source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여러분의 음악 트랙을 업로드 하세요 이런 표현도 쓸 수가 있겠죠 Upload your music track to your google drive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bullet point 보시면요 구글 슬라이드에서 첫 번째 슬라이드로 간 다음에 오디오 삽입, audio insert 라고 하죠 그걸 선택하세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In google slides, go to your first slide and select insert audio 여기에 가면 됩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듣는 청중이나 듣는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안내를 해줄 때 유용한 표현들이었어요 네 이제 우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문장이 이제는 너무너무 흔한 이런 문장이 되어버렸죠 30분 zoom meeting 스케줄 같이 잡읍시다 이런 표현 우리 참 많이 써요 이제는 그죠 Let's schedule a 30 minute zoom meeting 이런 말 이제는 너무 자주 쓰는데요 미국에서도요 지금 제가 현지에서도 항상 쓰는 말이에요 이 가상 미팅의 반대말이 오히려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virtual meeting의 반대말은 사실 in person meeting 이잖아요 근데 이 in person meeting이 옛날엔 자주 안 쓰였어요 왜냐면 항상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in person meeting이 virtual meeting 때문에 더 오히려 부각되는 경우가 생겼어요 이것도 되게 특이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in person meeting이라고 한다 하는 거를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post-corona 시대 이런 말 뉴스에서 많이 듣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이 post-corona 말고 우리가 pre-covid 라는 말도 쓰는데요 예 라틴어 어원에서 pre 하면 당연히 뭐 before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 를 얘기할 때 우리가 pre-covid 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 이 pre 라는 pre-covid 라는 말을 우리가 부사로도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pre-covid I used to do that and that 이렇게 주절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도 부사로 쓰인다 예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밑에 제가 how to transform this card ritual for a virtual context 라고 써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에서 제가 쓴 거냐면 사람들을 비즈니스 상황에서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옛날에 비즈니스 명함을 주고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초면인데도 virtual meeting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때 이걸 어떻게 나이스하게 옛날처럼 세련되게 이런 비즈니스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상에서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쓴 것처럼 약간 이거 비즈니스 명함 같지 않나요 잘 못 만들고 사실 컴맹이어서 조금 초라하긴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보여줄 수 있을까 저 나름대로 고민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digital context 디지털화 되어 있는 이런 맥락 안에서 social virtual gathering 이라는 게 정말로 옛날과 똑같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ocial virtual gathering virtual gathering 이에요 그래서 가상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간의 관계 이런 interaction 이 정말로 의미가 있고 정말로 끈끈한 이런 어떤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잘 생기려면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아직은 테크놀로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런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분들과 더 많은 이런 소통을 할 수 있게 되길 그렇게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listening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으면 sense.english.channel.gmail.com 여기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강좌에서 또 만나기로 하죠